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소파입니다. 자, 음... 네, 이런 주장을 하는 경제학자분이 계십니다. 야, 내수는 어차피 포기해. 수출만으로 먹고 살게 될 것이야. IT만으로 먹고 살게 될 것이야. 음... 그러니까 내수는 뭐 그냥 일본 정도, 일본처럼 내수가 침체된다. 근데, 이건 진실이 아니에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제학자들의 주장이 있죠. 인구 감소? 너무, 너무 뭐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여기 산발 떠나가면 일본을 봐. 어차피 쟤들도 수출로 버티고 뭐 해외에서 버티고 국내는 그냥 침체된 상태로 버티고 있잖아. 음... 이게 일본 같은 선진국형 관리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선진국형 저출산과 지금 대한민국의 기형적인 저출산. 밑바닥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있는 저출산이 굉장히 다른데 이게 경제학자들은 자기의 생각을 너무 과잉하나 봅니다. 이거 들어보시면 아... 우리는 선진국형 저출산이 아니구나. 우리가 단순히 내수는 뭐 어쩔 수 없다. 뭐 일본의 그런 수준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아실 겁니다. 바로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시설입니다. 자,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일본의 도쿄, 그 넓은 지역과 그 다음에 한국의 서울, 수도권의 지역 뭐 지방은 뭐 어차피 그렇지만 양 나라에서 수도 혹은 그 수도의 주변으로 해서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시설의 상황이 어떨까요? 180도 정반대라고 하면 믿겠습니까? 야, 저출산이니까 똑같이 서로 감소하고 있지 않을까? 라고 하겠지만 아니요. 아니요. 정말 소름 끼치게도 대한민국은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감소하고 있어요. 이미 영유아 보육시설은 감소한 지 한참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초등학교조차도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유치원 일본, 오히려 영유아 시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도쿄에, 그 핵심 대도시에 오히려 영유아 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대기가 늘어나고 계속 영유아 어린이에 대한 보육시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면 안 믿기죠? 지금 상황이 전혀 달라요. 우리는 그냥 다 같이 그냥 폭삭 주저앉는 상황이고 일본은 그냥 전형적인 선진국에서 도심으로 떠나고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일반적인,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그게 굉장히 잘 세련되게 국가 차원에서 막아내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달라요. 비슷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링크 이건 싹 다 걸어 나올게요. 의심되면 한번 봐보십시오. 여기에서는 구글에서 그냥 서울 어린이집 감소 검색하시면 쫙 나와요. 자, 2021년 5월 24일 이 기사입니다. 한번 볼까요? 서울 어린이집 매년 500개씩 사라진다. 자, 물론 장난같은 예외적인 상황이 있긴 하지만 자, 보십시오. 저출산과 코로나19가 겹치면서 서울 지역에서 어린이집이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 라고 하면서 근데 이게 작년만이 아니에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1553곳에 달했다. 폐원한 어린이집이. 그래서 봐요. 2018년에 492개, 2019년에 537개. 자, 이것만 해도 이미 코로나 이전이에요.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524개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2019년에 537개로 더 많이 폐원했습니다. 물론 생기, 개원도 하지만 지금 지금 서울이나 경기도 비롯해서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이냐면 어린이집 영유아가 시설이 개원하는 정도보다 압도적으로 폐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 보면 유형별로 보면 민간 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의 피해가 가장 큰 편이다. 민간 어린이집 폐원은 연도별로 210곳, 206곳, 182곳이었으며 오히려 민간 어린이집 폐원은 작년이 그나마 좀 적었습니다. 같은 기간 가정 어린이집은 255곳, 296곳, 310곳 가정 어린이집은 계속 증가 중에 있습니다. 자, 이유는 그냥 다양해요. 근데 고질적인 저출산 그래서 원아의 풀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다른 기사도 다 마찬가지예요. 음,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이거 동아일보 2021년 2월 26일 기사입니다. 7년, 이건 조금 더 길게 데이터를 뽑은 겁니다. 7년 새 어린이집 5곳 중 한 곳 문 닫아 그래서 여기 쭉 보면 정말 놀라운데 전국입니다. 전국에서 어린이집 보육시설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증가하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한 곳에 있습니다. 세종시 근데 세종시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 자, 지금 얘기 드리는 제가 숫자는 마이너스예요. 근데 마이너스 얘기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안 하고 할게요. 경남 29.8 그러니까 이게 뭐냐 2013년 대비 2020년 기준 어린이집 숫자의 증감률인데 다 마이너스예요. 세종 빼고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얘기 안 할게요. 경남 29.8 대전 29.5 전북 27.3 경북 24.1 강원 21 서울 20.4 대구 20.3 경기 19.5 제주 19.5 그 다음 충남 17.6 울산 15.3 광주 14.3 인천 14.1 전남 11.3 충북 10.7 부산 6.3 모두 마이너스입니다. 세종만 96.6으로 압도적으로 그냥 늘어나고 있고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좀 이해 가시죠?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보고 일본에 대한 진실을 알러 갑시다. 알면 알수록 소름 끼쳐요. 자, 세길부입니다. 2019년 3월 기사예요. 인구 절벽 서남이 직격탄 작년, 그러니까 2018년이에요. 2018년 어린이집 5년 연속 감소. 자, 근데 그 예로 나와 있는 게 경기도 성남의 A가정 어린이집은 지난 2월 28일 졸업생 2명의 수료식을 끝으로 문을 닫았다. 2008년 정원 10명으로 인가받은 이 어린이집은 한때 교사 3명의 9명의 원안을 보육하면서 운영이 잘 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신입 원화가 줄면서 운영 자체가 어려워졌다. 더 놀라운 건 2019년, 그러니까 2018년 기준이겠죠. 지난해, 2018년에 개원 이래 처음으로 신입 원화 0명을 기록. 자, 이게 어디냐면 경기도 성남이에요. 자, 밑에는 전북 익산의 예로 쭉 나오고 그래서 여기서 전국 어린이집 증감 현황입니다. 이게 뭐냐면 2018년 말, 그러니까 전년 대비 2018년 말이니까 2017년이겠네요. 2017년 대비 2018년 말 기준으로 전국 어린이집 증감 현황 마찬가지예요. 세종만 54개가 늘었어요. 그럼 다른 지역을 한번 볼까요? 1년입니다. 1년 만에. 서울 216개. 지금 다 마이너스예요. 앞에 마이너스 얘기 안 할게요. 여기는 플러스가 거의 없어요. 세종 말고. 서울 218, 경기 143, 인천 45, 강원 63, 충남 39, 충북 29, 경북 87, 대구 59, 울산 13, 부산 29, 경남 102, 전북 100, 대전 99, 광주 45, 전남 36, 제주 14. 다 마이너스예요. 불과 1년 만에 이만큼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이 218개가 감소했어요. 믿겨지시나요? 진실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건 이제 논문의 연구 자료 같은 건데 어린이집 감소에서 가장 큰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이게 2015년에 보건사회 연구, 유재현, 아이오아 주립대학교, 어린이집 정원 충격률에 따른 폐쇄 위험과 수급 조절 방안이라는 것에 이 논문을 쭉 찾다가 나와 있는데 그냥 단순합니다. 원화, 원화의 감소 정도에 따라서 폐쇄의 위험성이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집은 원화의 감소가 굉장히 직접적으로 어린이집 폐쇄와 연관되어 있고 그냥 사실상 정비례한다고 보시면 되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투자 같은 거 있잖아요. 기업이나 어떤 자영업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마이너스가 날 때도 있고 플러스가 날 때도 있고 플러스가 많이 날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비수기도 있고 성수기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미리 돈을 축적해 놓고 비수기 때문에 좀 마이너스인 걸 버티다가 또 다시 플러스가 쫙 나고 이게 가능한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완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완충이랄까 버티기랄까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미래를 대비해서 성수기, 비수기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어린이집은 그냥 이게 그러니까 탄력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탄력성이 떨어지는데 그 원화의 정도에 따라서 정비례해서 그냥 폐쇄 가능성은 그대로 비례해서 반응해버리니까 문제가 뭐냐면 그 원화의 감소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폐쇄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비탄력적이라는 거예요. 왜? 애가 뭐 비수기라고 성수기라고 늘어나고 비수기라고 줄어들거나 아니면 올해는 적었지만 내년에는 갑자기 막 한 두 배, 세 배, 네 배씩 늘어나고 이럴 일은 없죠. 없다는 거예요. 왜? 자 올해 성남의 그 사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시면 아시잖아요. 올해 우리가 못 뽑았어. 원화가 없었어. 그러면 내년은 어떨까요? 그 내년은 어떨까요? 그러니 데이터는 이미 다 있어요. 그 지역의 출생아가 몇 명이고 몇 명이고 몇 명이고 다 있어요. 자 이러니까 뭐냐면 올해 지금 당장 이 감소의 정도를 보면 이미 내년 후 내년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일지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명료와 어린이집이 0세에서 5세 정도입니다. 근데 그 절반 한 19,000개 정도가 0세에서 3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만 개 정도가 0세에서 5세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3세에서 5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은 한 몇백 개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영류와 어린이집은 뭐 0세에서 3세 아니면 0세에서 5세예요. 즉 3년에서 5년 뒤를 얼마든지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5년, 5년, 5년 정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어느 정도 유지될지 근데 올해 없었다? 그러면 뭐 그냥 이게 더 이상 유지 가능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굉장히 비탄력적으로 자영업이나 사업처럼 버티는 게 아니라 폐쇄로 바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일본을 한번 볼게요. 일본 도쿄입니다. 도쿄지역 대기아동 최소 12,439명 근데 이게 뭐냐면 후생노동수는 2020년 9월 4일 작년 기준입니다. 9월 4일 기준으로 4월 1일, 2020년 4월 1일 시점의 보육 상황 등을 공표했다. 여기에 따르면 대기아동수는 전년 대비 4,333명이 감소한 1만 2,439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최저치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중간 부분을 쭉 보면 기사를 밑에 링크를 걸어놓을게요. 보시면 타가소 등의 시설수는 전년 대비 1,307개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3만 7,652개 타가소 등의 이용 정원은 전년 대비 7만 9,169명이 증가한 296만 7,328명 아 네 이건 전체네요. 아니면 맞습니다. 이게 도쿄도 네 일단 고군 그래서 증가한 296만 7,328명이고 타가소 등을 이용하는 아동의 수는 전년 대비 5만 7,708명이 증가한 273만 7,359명 그래서 정원 대비 충전율은 전년 대비 0.6포인트 감소한 92.2%예요. 92.2% 자 이게 우리나라의 저 연구 논문에 따르면 충전율이 80 몇 프로가 나오거든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아 네 여기 보면 전체 어린이집에서 정원 충전율이 평균적으로 이게 2000 이게 2015년 연구자로니까 2000 뭐 13년 전후 그때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전체 어린이집에서 평균으로 보면 정원 충전율이 83.5% 정도입니다. 네 83.5%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것조차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소. 반면에 지금 일본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타가소의 숫자가 오히려 시설수가 전년 대비 1,307개가 증가했어요. 증가하면서 대기인원 많은 것들 아이들 대기인원 못 가서 정원이 넘어버려서 대기인원 많은 것들을 받아내기 위한 노력을 지금 일본의 도쿄 지역에서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놀랍지 않나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일본은 지금 전형적인 선진국형 저출산 혹은 고령화의 형태예요. 자 상대적으로 교육, 보건, 혹은 일반적인 생산, 경제활동에 대한 인프라가 좀 부족한 지방 중소 도시에서 죄송합니다. 근처 대도시로 계속 옮겨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 근처 대도시로도 옮겨가지만 이제 도쿄 중심에 더 큰 지역으로도 많이 몰리는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떤 현상이 있냐 지방 중소 도시에는 아이들이 적게 태어나고 굉장히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그래도 몰려드는 대도시에서는 계속 오히려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들이 증가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전형적인 일반적인 저출산, 고령화 국가, 선진국에서의 형태가 지금 일본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도쿄 중심으로 봐도 타가소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 그 타가소의 숫자도 실제 1년 만에 1300개가 늘었을 정도로 증가 추세예요. 우리는 일본과 전혀 달라요. 자꾸 우리가 정치인이나 심지어 어제 오늘인가 어제 저출산 관련 제가 그걸 볼 이유는 없는데 한 3시간짜리 저출산 관련 무슨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보는데 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면 이게 우리가 전혀 다른 상황이라는 걸 금방 깨닫는데 그 정도를 깨닫고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조차 없어요. 그게 없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서 대놓고 얘기를 못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뻔한 얘기만 해요. 뻔한 얘기. 여성 지원, 여자들의 취업에서의 그래서 여자들이 육아를 꺼리고 결혼을 꺼리고 전형적인 얘기들이 나와. 그건 전혀 해결 방법이 아니죠. 왜? 그렇게 십몇 년 했잖아. 돈 퍼붓고 그런 태도로 일관한 지 십몇 년 지났는데 지금 어때요? 시공창이잖아요. 그럼 이제는 지금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죠. 그런데 그런 노력이 일도 없어, 일도 없어, 일도 없어, 일도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나 기성세대들은 현재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이해 혹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것들이 십몇 년 동안은 일도 변하지 않고 예산만 뽑아먹어. 그 행사에 들어갔던 돈이 얼마일까? 그 돈 어디에서 나왔을까? 다 니들 세금에서 녹아내린다고 요즘 따라 그분의 얘기가 참 멋지죠. 국가가 예산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 새끼가 너무 많은 거예요. 도둑놈 새끼가. 우리가 이게 우리는 지금 보면 이게 2021년 5월 기사에서 다시 보면 단독 뉴스 토마토예요. 서울 어린이집 매년 500개씩 사라진다. 그래서 여기 봐요. 서울에서 폐원한 어린이집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1550 세곳에 달했다. 2018년 492, 2019년 537, 지난해 524개. 도쿄에서 재작년과 작년 1년 기준으로 해서 늘어난 어린이집 숫자가 몇 개죠? 약 천 몇 개예요. 일본은 어린이집이 천 몇 개가 늘어날 정도로 오히려 그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서울이 어디 저기 강원도 꼴짝에 있어요? 강원도 서울군이에요? 경북 서울읍이에요? 대한민국 수도예요. 대한민국 수도에 지금 어린이집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데요. 결국 이 어린이집이 계속 무너지기 시작했던 게 이게 그래프 하나만 보고 얘기를 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증감 정도의 형태로 본다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어린이집 신설 폐원의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던 게 2014년 기점입니다. 그때 이제 크로스가 나고 2015년부터 폐원이 1800개 근데 신설은 970개 2016년 폐원이 2200개 신설은 1000개 2017년 폐원은 1980개 신설은 1190개 2018년 폐원은 2300개 신설은 1300개 압도적으로 신설 대비 폐원이 압도적이죠. 자 이게 몇 년 뒤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유치원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유치원 숫자가 계속 증가하다가 13년 만에 유치원 숫자가 감소했습니다. 14년 만에 이게 언제냐면 2017년 기점이에요. 2017년 9200 유치원 수 및 신입 원화 추이에서 원화는 계속 쭉 늘다가 2015년 기점으로 33만 32만 30만 그 다음에 2018년 30만 까지 쭉 내려가는 추세 근데 유치원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최근으로 정점을 찍은 게 2017년이에요. 2017년 9,022개를 찍고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8,987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아마 영유아 어린이집이 계속 폐쇄했던 2014년 15년부터 본격적으로 계속 폐쇄가 증가했던 것처럼 이제 그 아이들이 1,2,3,4,5세 정도까지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으로 넘어오는 시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2018년 19년 그 전부터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줄어들면서 유치원이 폐쇄되죠. 감소하고 그럼 이 아이들이 1년 2년 뒤에 어떻게 되죠? 초등학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죠. 지금 이미 초등학교가 작년 기준 올해 기준으로 네 전국에서 초중고 중에서 입학생이 신입 입학생이 한 명도 없는 곳이 백 몇 개 한 명 이하인 곳이 200 몇 개죠.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그럼 앞으로 가면서 계속 감소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죠? 출생활 숫자가 어때요? 40에서 30만 명대 들어가고 바로 0.9, 0.8대까지 꼬라박으면서 20만 명대까지 꼬라박아 버렸죠. 자 지금 저 2016, 17, 18 뭐 이 정도 때는 아직 그 예전이에요. 예전에 출생활 그래도 버티던 30만 명대에서 뭐 어느 정도 버티고 뭐 하던 때예요. 근데 이게 30 초반 가고 20만 명대 무너지기 시작했던 이건 이제 앞으로 그러면 어린이집 문 닫는 거 폐원 훨씬 더 앞으로 몇 년 동안 증가할 겁니다. 이 증가는 또 유치원 숫자도 이제 폭발적으로 없애버릴 것이고 그 뒤에 초등학교 감소 중고등학교 문제는 이게 대한민국의 수도와 수도 주변 국 도시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상한 게 일반적인 선진국형 저출산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선진국형 저출산은 일본 같은 저출산이에요. 젊은이들이 대도시로 몰리면서 오히려 대도시에는 영유아 시설 어린이들을 위한 수요가 증가하는 이런 현상이 일본에서는 실제 벌어지고 있고 이게 선진국형 저출산이에요. 대신 지방의 중도도시에서 어린이를 보기 힘들어지는 구조 우리는 서울 수도인 서울조차 어린이가 급감해버리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경기도에는 어린이가 늘고 있나 실제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주를 많이 하죠. 근데 심지어 경기도도 어린이집은 감소하고 있어요. 전국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세종을 제외하면 모두가 감소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굉장히 기형적인 상황이에요. 대도시로 가고 거기에서 이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